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동훈입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강의 이제 거의 끝이 났죠 지금까지 이혜진 박사하고 홍종아 박사께서 강의 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가 이제 1학기 강의가 거의 끝이 나네요 여러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통계하고 그 다음에 체질유학 크로니오메트리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제너믹 어넬레시스 쪽으로 돌아와 있는데 한 강의 안에서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공강의를 들으시니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강의에 유용하게 쓰이시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홍종아 교수가 제 앞쪽 부분에 지금 쓰는 바이옴포마틱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제가 이제 제 대학원 강의에서는 바이옴포마틱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옴포마틱스에 대한 잘 쓰여진 교과서를 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책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은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가 좀 되시면 최신판을 구해 가지고 계속 좀 읽어 나가세요 항상 그 어떤 학문인지 다 마찬가지인데 전문 용어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교과서적인 차원의 수준의 문제라 이야기 드리라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올러지나 지네틱스에 대한 어떤 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그 이해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영혼을 익힌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읽어 가시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익숙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챕터 19부분 그러니까 Eukaryotic Genomes From Parasite to Primate 부분은 제가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이 내용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지가 950페이지 넘어가니까 거의 한 8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읽어야 되느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에요 근데 이 챕터가 앞쪽 부분 여러분도 보셨던 것과 좀 다른게 뭐냐면은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쭉 디스크립션 위주로 되어 있고 새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파라사이트 뭐 이런 뭐 동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라이미트 쉽게 얘기하면 유인원들이죠 유인원들의 이르기까지 음 쭉 디스크립션이 쭉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는 챕터 20과 21에 좀 설명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챕터 20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내용이 다 동등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좀 많으시면 다 보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 때 요고 요고는 반드시 읽어보라고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보다는 강의의 어느 부분을 읽으라고 집중적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쭉 드릴게요 에 제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중간에 과제에 대한 얘기가 나갈 거고 과제는 오늘이 지금 화요일이라 다음주 화요일 오전까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출석 처리를 하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구요 자 그러면은 이제 3 여러분들의 책 887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인터덕션 부분은 뭐 별 여유가 없어요 쭉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피규어 19-1이 딱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여러가지 종의 유카리오트들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종류의 유카리오트들을 개통 분석을 쭉 한 거에요 개통 분석을 쭉 한 건데 이거 한번 쭉 보세요 곰팡이부터 시작해 갖고 동물들 쭉 있구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가지 종류의 생명체들이 쭉 개통도를 그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에요 한번 쭉 아래 지문을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에서 그 이전에 이제 챕터 15에서 어떤 내용을 쭉 공부를 했는가 하는가를 지금 888 페이지와 889 페이지에 걸쳐서 쭉 설명을 해 놨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쭉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 890 페이지를 보시면은 박스 19.1 해서 inconsistent philogenesis genesis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philogenetic reconstruction을 하면은 항상 결과가 계속해서 수시로 바뀌어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philogenesis 를 한번 해보신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을 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90 페이지 보면 프로토조아에 대해서 얘기가 쭉 나오죠 이 부분은 시간 나시는 분들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당장 여러분들 공부 하시는 데에는 크게 뭐 많이 도움이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894 페이지 를 레슈 마니아 가 있고 있는데요 895 페이지 895 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 말라디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말라디아에 대한 설명 부분 895 페이지 중간에 말라디아 파라사이트 플라스모듐 88움 이라고 나와 있죠 이 플라스모듐 88움 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많은 말라디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플라스모듐 비벡스라고 해 가지고 이 88움 보다는 훨씬 더 덜 심한 말라디아가 많았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옛날 조선시대 이전 그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학질이라고 부른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말라디아는 다른 나라에 있었던 말라디아보다도 훨씬 더 그 중증 정도가 심하지가 않았어요 걸려도 뭐 알코올 죽는 분들도 계셨지만은 알코올 회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열대쪽에 열대지방 쪽에 있는 말라디아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걸리면 죽어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이런 열대 지역 국가들 예를 들어 인도 라든가 뭐 이런 나라 나갈 때는 말라디아 약을 복용을 하고 나가게 돼 있죠 그런 데는 진짜 걸리면 죽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 말라디아 병원체 자체가 종이 틀려요 우리나라하고 플라스모듐 88움 이라는 요즘은 아마 플라스모듐 88움이 한국에도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를 895페이지부터 시작해 갖고 8페이지까지가 이제 플라스모듐 쉽게 얘기해서 말라디아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98페이지 중간까지 있어요 말라디아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실제로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논문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가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게 대부분 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1페이지 보시면 이런 그림 나오죠 피규어 19.8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랄로그가 뭐냐 하는 것은 설명 이미 좀 많이 들으셨죠 파랄로그라는 것은 뭐죠 같은 종 안에서 유사한 연기 서열이 있는 부분이죠 그게 파랄로그죠 오르솔로그라는 것은 다른 종 사이에서 유사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 프로테인 파랄로그의 분석입니다 아날리시스 오브 프로테인 파랄로그 이렇게 되어 있죠 홀저념 듀플리케이션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즘 특히 알이 많이 사용이 되면서 알의 장점이 뭐냐 하면 공짜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보시면은 논문들 보면은 특히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데 나온 논문들 보면 이런 그림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에요 이게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고 알의 그래픽스를 이용하면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나중에 보시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 있도록 901페이지에 피계 19.8 요 해당하는 부분에 아래쪽 텍스트도 한번 보시고요 902페이지 보시면은 902페이지 보시면 여기 박스 19.2 해가지고 좀 전에 여러분들 보셨던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02페이지부터 식물이 쭉 나와요 식물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과대학을 들어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식물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거에요 그래서 식물에 대한 얘기가 906페이지 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06페이지 부터 플랜트 진홈스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쭉 나와 있어요 907페이지 908페이지까지 플랜트 진홈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을 잘 읽어 보시고요 잘 읽어 보시고 쭉 건너 가겠습니다 910, 911 이런 데는 다 그냥 건너 가셔도 돼요 건너 가셔도 되고 913페이지 보세요 913페이지 보시면은 라이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이 플랜트 진홈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연구 분야의 하나입니다 쌀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이 재배하는 작물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재배가 되고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가 또 우리가 먹는 라이스의 컬티바 품종이죠 품종들은 어떤 유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연구가 아주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 913페이지부터 914페이지까지 쭉 써 있을 텐데 요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자 요게 과제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황이라는 사람이 쓴 2012년에 논문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뭐 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플랜트 제네틱스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긴 하지만은 이 논문이 상당히 현재의 어떤 제네틱 스터디 제네틱 어네르시스의 수준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면은 쌀이 어디서 재배가 됐고 어떤 식으로 해갖고 쉽게 얘기하면은 재배되는 쌀의 벼의 오리지널 제네틱 스터디로 추구를 한 논문이에요 제네틱 스터디로 추적을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요 내용을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게 이번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거에요 이게 현재의 말하자면 제네틱 어네르시스 어네르시스의 수준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요 제목하고 저자이름 치면은 펀메드에 뜰 거에요 워낙에 유명한 논문이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있는 914페이지 중반에 나와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이번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요 과제를 다음주 화요일 화요일 까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평가하고 출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출석 처리를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시에 엘레강스에요 시에 엘레강스 시에 엘레강스는 굉장히 많이 쓰는 실험 동물 중에 하나죠 918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엘레강스에 대한 얘기가 918페이지 중반부터 919페이지 하단까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냥 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에하고 나비가 나오고요 벌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다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곤충을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파리는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멍게도 나오고 쭉 지나가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926페이지 보시면 중반부터 휘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휘시에 대한 얘기는 쭉 나오는데 아마 복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복 휘시가 사람하고 어떤 관계가 유전적으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가 927페이지에 피규어 19.22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휘시에 대해서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공부하셔야 되느냐 하면 92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브라 피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브라 피씨는 실험 동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브라 피씨에 대해서는 929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은 버드에요 버드 새에요 새인데 이게 929페이지 하단부분 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시는게 이게 930페이지의 그림이고 그 다음에 설명이 쭉 나오는데 치킨 진홈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치킨 진홈에 대한 설명이 931페이지 중반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쭉 읽어보십시오 치킨도 역시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마마리안입니다 마마리안 진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933페이지 중반부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 부터 설명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마우스하고 레트가 쭉 나옵니다 934페이지 935페이지 936페이지 937페이지까지 마우스하고 레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다 보셔야 돼요 실험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니겠어요 마우스하고 레시 그래서 이 어떻게 틀리고 지금 특징이 어디가 있고 이 마우스하고 레트의 진홈 특징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어넬리시서스가 돼 있고 이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937페이지까지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937페이지 하단부터는 프라이미트 진홈스 다시 말해서 유인한 진홈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938페이지에 있는 그림 19.30이 지금 여러분들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림이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인간과 다른 유인원들의 관계가 잘 표시가 돼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 프라이미트 부분은 어디서부터 프라이미트도 여러분들 영장류센터가 있잖아요 영장류도 실험을 하는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937페이지 938페이지 939페이지 940페이지 까지가 끝인데 이 부분까지가 전부 영장류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모두 여러분들 숙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다 보신 거에요 앞에서부터 별다로 이렇게 지난번 제가 이렇게 드렸던 강의처럼 새로운 사이트를 보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분량은 많은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그 내용을 읽어 나가면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 보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과제를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1시간 딱 남았는데 휴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상당히 잘 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아마 여러분들 강의가 안 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다음번 대학원 강의 개설할 때 저는 지금 대학원 강의를 같은 제목으로 대학원 강의가 개설돼도 차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학점을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목이 같더라도 1번 강의 2번 강의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강의 내용을 이름을 잘 확인을 하시고 배울 것이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다음 제 강의 때 다시 한번 대학원 강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다 읽어나가는 게 통독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이온포마틱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제 대학원 강의 쭉 개설되는 대학원 강의를 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이해를 하고 기초적인 부분은 다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의 분량인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다 읽어 나가면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라서 스스로 여러분들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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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